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의 판변티비의 박한민국입니다. 2013년 6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공단 직원과 취소 원인을 앞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4월 13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다 309231 판결입니다. 사회행위 취소 사건이고요.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피고는 수익자. 수익자는 사회행위 취소에 있어서의 물건을 산 사람, 여기서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죠. 수익자. 원고가 폐소했는데 공단이 상고에서 파괴한 수익자 승부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A라는 사람은 2016년 7월에 약사 아닌 자가의 약국 개설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편치로 기소돼서 2017년 9월경에 유죄 판결이 확장됐습니다. 공단 종로지사는 2016년 7월에 A에 대해서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16년 7월에 A한테도 사기로 요양급여 비용 받아갔으니까 돌려줘 라고 판사에서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A가 2016년 8월에 외삼촌인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6년 4월경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 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4월경 매매를 원인으로 8월에 등기 이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A에 대한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를 부과할 때 재산에 관한 부과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가 2016년 8월경에 3매 65점이었는데 9월경, 외삼촌 B에게 등기 이전을 한 다음인 2016년 9월경에 22점으로 변경됩니다. 결국은 공단은 2016년 8월에 365점이었는데 2016년 9월에 22점이 된 것은 즉 매각 사실을 알 수는 있었다라게 된 거죠. 자료를 받게 된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B의 여동생, 외삼촌 여동생이 A의 모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또 매도합니다. 2017년 11월경에 등기를 맞춰준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거래죠. 외삼촌에 갔다가 외삼촌이 다시 A의 어머니한테 다시 하고 어머니, 피고가 이걸 등기를 갖게 된 거죠. 원심은 A의 부동산 매각 사실, 즉 A가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2016년 9월에 이미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이 사건 소리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사회행위 취소의 제작기간 도가로 인해서 원고 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회행위 취소를 할 수가 없는데 부동산 매각 사실을 공단이 2016년 9월경에는 알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기사를 할 거냐? 매각 사실을 그럼 누가 알고 있어야 되느냐? 공단의 직원이 엄청 많은데 이 직원이 알고 있으면 이 직원도 알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국가나 예금보험공사의 취소 원인을 안 날른 추신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보험료 부가 점수 변경 당시에 담당 부서 직원과 징수금의 부가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은 별도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보험료 부가 부서 직원이 재산 처분 행위가 구체적인 사회행위의 존재와 사회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징수금 부가 담당 직원이 부동산 매각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심 담당 직원이 누구이고 그 직원이 취소 원인을 알았는지를 심리를 해야지 단지 공단의 어떤 공무원, 직원이 그 매각 사실을 알았다, 알 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공단이 취소 원인을 안 날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추심 담당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A의 재산 현황을 조회를 해가지고 어? 이거 알아 있었네? 라고 조회해서 재산 조회를 했다는 자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등기부로 발급받아서 봤다든지 이런 사실이 있다면 그 추심 직원이 알게 된 그 날짜를 특정해서 그 날짜로부터 1년 이내라고 재직 계획을 도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런 사정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국가나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 매각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럴 때 이 매각 사실은 그 안대는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단 재산 변동 사실을 공단의 다른 직원이 알았다고 해서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산 사례는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재적 규정의 주장이라든지 방어에 적극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적 규정의 주장을 할 때 이것도 판단해 봐야 되고 또 방어할 때도 이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으니까 추진 담당 직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걸 기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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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